연수팀입니다. 제가 오늘 인천에 해르지 랏습니다. 여러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많이... 발이 빠지면 발을 빨리 빼셔야 돼요. 여러분 아셨죠? 오늘 만주 시간이 11시 25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앞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물이 있습니다. 잘 나옵니다. 아주 잘 나오죠? 지금 음악은... 지금 뿌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카메라가 자꾸 끙켜. 그래서 백악한 거 잡은 것도 못 담았네. 큰 거 나온다. 큰 거 나오죠? 첨대 안으로 촬영을 해 볼게요. 근데 잘 나오죠? 잘 나옵니다. 지금... 우와... 잘 나옵니다. 잘 나와. 작은 거 담지 말고... 큰 거로만... 여기 대항 백합 캐는 거 보여 드려야 되는데... 지금 그거 켤 때까지 제가 카메라가 계속 켜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직 방향으로 안 잡아서... 잘 나옵니다. 오... 큰 거 나왔다. 큰 거... 호미지라는 것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... 큰 거... 큰 거 나오죠? 이렇게... 큰 거 작은 거 오늘은 섞어서 나오네요. 아직 못 발견한 건지... 아직... 아... 거 많이 나오는데... 많이 나오는 데가... 아직 안 나왔어요. 큰 거 나왔다. 큰 거... 큰 거 나왔죠? 저쪽으로 좀 가봐야 되나? 이제 섬 쪽으로? 그렇지. 여기 좀 나온... 아... 다 작은 거네? 작은 거나 켜면 안 돼서... 이렇게 나오죠? 작은 거 또 켜면 안 되니까... 작은 거 또 켜면 안 되니까... 아... 베카! 우와... 저 많은 거 잡았어요. 우와... 큰 거 잡았죠? 우와... 대박이다. 대박... 사실에 너무 떨어져서... 아... 저기 카메라 렌즈를 벗겼어요. 잘 나오죠? 이렇게 해서 좀 촬영했다가 끌게요, 여러분. 응? 에? 뭐야... 동쇼... 아 저기... 백합! 우와... 여러분... 백합! 백합 나왔습니다. 백합 나왔어요. 백합!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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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합! 우와... 주먹 많아 백합 나왔죠? 동쇼... 물이 좀 덜 빠져서...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... 그래도 잘 나와요. 잘 나오죠? 아 이거... 깊이 파서 나왔어? 네... 흰거는... 으... 여보세요, 여러분. 맛있겠지? 흰거는 죽네요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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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촬영을 해야 돼서..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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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그때처럼 많이 나오진 않는데... 그 밭이 아직 발견이 안된 것 같아. 으...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밭이 나올거야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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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큰게... 큰게... 물에 덜 빠졌어, 그지? 응... 아직도... 여기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안되는... 오늘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... 오늘 여기에 다 빠져야 되는데... 으... vel claver 또 배값 잡았어요? 또 배값 잡았어? 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 밭을 잘 못 봐 밭을 아직 발견을 못 했는지 저분들처럼 저기 가서 켜야 되나? 저분들 저기 가서 켜구만 구멍이 있어야 되네 구멍이 안보여 어 나갔다 맞죠? 구멍이 안보여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두개 우와 잘나온다 아싸 오 잘나와 잘나와 오 잘나와 여기 잘나온다 여기 잘나와 구멍이 알이 아직 물이 찰랑찰랑 돼서 보이지가 않네 손으로 만져봐야되겠는데 동쪽이 안보여 물이 찰랑찰랑 돼서 으흠 호만 왕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잘 나오죠 오 오 오 이렇게 큰 백합 주먹만한 백합 많이 잡았죠 이렇게 다 백합인데 큰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